사단법인 용인미래 이사 정현민, 가온미래 대표 씨는 2월 7일에 왕시희망날에 복지관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기부했다. 정현민 대표는 재능마켓 크몽 재능아지트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크몽을 비롯한 재능아지트 등 재능마켓 사이트 https.com.gig676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현민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민 대표는 이번에 왕시희망날에 복지관 마스크 5만장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단체에 총 1억원 상당의 마스크 물품을 기부하였다. 주식회사 가온미래 대표로 활동하면서 용인 시내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봉사 및 재능 기부를 진행하는 정현민 대표는 현재 용인 미래 이사로서 용인시를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